동생 이리 와. 네. 우와 이거 이거 다 벌통이잖아요. 이게 다 벌통인데. 이 벌통이 자연인에겐 보물이나 다름없다는데요. 소중한 산골가족이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 이거 써. 아 이거 옷이 두꺼우니까. 아니야 이거 써야 돼. 이거요. 이게 뭐 어떤 거 하시게요. 뭐 할 게 있나요. 지금 월동 월동을 시키려면 벌을 좀 봐야 돼. 또 이리 와 동생. 아직 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빨리 보여. 아이고 어째 둥치 보다는 저 외모상 보다는 엄청나게 둥치기 크네. 어 살려주세요. 안 돼 갔다. 이거 벗어 벗어. 벗어 벗어. 너 이거 이거로 써 이거. 벌새 이거 또 가면은 또 내가 불편해야. 됐습니다. 가만 쏘자. 벌 좀 구경해 볼까요. 우와 우와 많다. 이리 와 이제 잘하는. 아 카메라요. 방송은 아시네. 가서 찍어요. 빨리 가서 찍으세요. 자 일하기 전에 벌부터 구경하고 시작하죠. 겨울에는 좀 좀처럼 보기 힘들잖아요. 우와 많다. 갑자기 얘네들이 이거 뜯으니까. 그럼 활발해졌네. 와. 우와 엄청나네요. 왕이 여기 있어요 왕. 이거 왕이야. 아니 이거 왕이야 왕. 보이지? 예예예. 이거 놓으라는 거이. 여기 여왕이야. 이거 한 마리가 이거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따야. 어이구. 여기 여기 달려든다. 가면서 훈연기 좀 피우자. 아이 쑥 향 좋다. 이게 진정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확실히 이걸 이걸 뿌려주니까 얘네들이 좀 잠잠해지네요. 진정을 하네요. 인정해? 여름에 우통 먹고 낯내고 빨아먹어 꿀다구려. 아예. 그래서 이 수치루프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아. 양쪽을 이제 수치루프로 막아주는 거네요. 그렇지. 바람을 막아주는 거지. 따뜻하라고. 안 해주면 얘네들이 얼어 죽어. 이거 진짜 중요한 작업이네요. 여유롭다 못해 심심하진 않을까 걱정스럽던 산생활은 겨울에도 이렇게 분주합니다. 그중에 벌을 돌보는 일은 이렇게 서둘러야 한다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Χ월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devotee 수 있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루어진다.